자 30회 에버킥 공연 틀어 쇼 쇼 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번 무대는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 그리고 노래로 정말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분이 무대에 오르십니다 자 박상만씨가 부릅니다 연하의 남자 여러분 큰 박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 내 마음이 찔레이고 있어요 지하의 몸을 숨겨면 내 맘을 뺏겠어요 내 영혼을 흔들어 이제 미처는 정신이 아닌 남자로 받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안아주세요 정권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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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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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을 알아가고 나라가 말라지만 맘을 찔레이고 있어요 지하의 몸을 숨겨면 내 맘을 뺏겠어요 내 영혼을 흔들어 이제 미처는 정신이 아닌 남자로 받으세요 내 영혼을 흔들어 당신을 사망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난 행복한의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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